안녕하세요. 제퍼리입니다. 드디어 코나가 5년 만에 프리체인지를 했어요. 당시에 2017년도에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 현대차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순양 회장님? 그 회장님이 이거를 야심차게 들고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가 소형차 시장이 대세였잖아요. 특히 쌍용 티볼리, 그거랑 르노삼성의 QMC3 그런 것들과 싸우려고 후발주자로 딱 내놨어요.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충전하다가 불에 타버렸잖아요. 그리고 리콜 사태 들어오고 가면서 완전 하향세. 주주주주주. 그러다 거의 꼴등. 그러다 이제 21년도에 이게 완전히 단종이 돼버리고 정말 우울하게 끝나버렸죠. 그러다가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풀체인지 돼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 호피디님도 사전 계약해놨죠? 저도 해놨죠. 야 이거 또 출고기가 더 재밌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곧 또 출고기로 만나뵐 거니까 오늘 일단 이 차를 빠르게 만나보시고 일단 그랜저처럼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야 이게 이제 아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어떤가요? 코나 이렇게 사전 계약자 입장으로서? 근데 제가 매체나 이런 걸로 그냥 보다가 실물로 보다 보니까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긴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진을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아 그랜저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현지 차들은 이 DRL 램프로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1.6 터보 모델인데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대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겠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1.6 터보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이제 이제 그릴을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이쪽 그릴이랑 이런 데를 없애버리고 이쪽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 한 거예요. 초부분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샤크노우즈라 그래가지고 요즘 또 고성능 차들이나 요즘 차들 보면 이런 샤크노우즈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여기 마크만 가까이 가면은 어? 그랜저인가?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그랜저 아닌가요? 어 그러네요. 여기만 보면 사람들은 그냥 그랜저인 줄 알죠? 아 이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라 그러는데 M9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차 색깔하고 휠하우스 색깔 있잖아요. 범퍼랑 이쪽이 다 이제 원톤으로 동일하게 다 나와요. 자 보시면은 갑자기 측면으로 오잖아요. 여긴 또 우리 아반떼에서 보던 장면 아닌가요? 네 완전히 굴곡지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비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앞모습하고 뒷모습은 부드럽게 가다가 측면은 과감하게 꺾어주는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스포티하고 스포티한데 정면 보면 아 우아하다. 아 그런 디자인 컨셉인가 봐요. 일단 요번 코나 자체가 룰브레이커라고 나는 기존 소형 SUV의 룰을 깨버리겠다. 나는 이제 소형 SUV 중에 동급 최강자가 되겠다. 일단 공간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고요. 일단 성능 면에서도 저번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 향상을 했다고 해요. 일단 요 차체 길이가요. 145mm가 늘어났어요. 14.5cm 요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차 길이만. 왜냐면 우리가 소형 차 탈 때 가장 불만이 뭐예요? 실내 공간. 그러니까 좁은 실내 공간. 코피님도 요거 정보 알고 산 거 아니에요? 커졌다 그래가지고 좀 커졌겠거니 하고 그냥 한 거죠. 아 근데 14.5면 되게 커진 거거든요. 휠 베이스가 일단 60mm가 늘었으니까 6cm. 바퀴와 바퀴 사이가 6cm가 늘어났다는 거는 실내 공간이 쫙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요 휠 사이즈가 이제 소형 SUV급에선 동급 최강으로 났어요. 19인치. 꽤 커 보이네요. 왜냐면요. 원래 2급의 차는요. 17, 18이 기본이에요. 19인치로 나왔는데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이거 코나 가성비로 타고 되게 그냥 합리적으로 타려고 하는 차인데 휠 늘려놓으면 연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다시 연비까지 17, 18인치대로 맞춰놨대요. 연비까지. 그러니까 휠로 멋은 내고 효율까지 낼 수 있는. 요쪽 타이어가 요즘 현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숙성이에요. 흡음 타이어를 다 기본으로 쓰더라고요. 흡음 타이어 썼을 때 이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 있잖아요. 그 소음들을 완전히 줄일 수 있거든요. 현대에서 나온 모든 차들이 흡음 타이어를 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이중접합유리. 2급의 이중접합유리는 나오나요? 2급의.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중접합유리 뭐 요즘 리뷰 보면 다 나오던데? 원래 이런 소형 SUV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 올라가잖아요.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차도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요번 코나부터는요. 이제 가성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짝 가심비라고 해야 되죠. 가심비를 낼 수 있는 차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중접합유리로 이쪽이 이제 다 바뀌었다고 하고요. 실내 보면은 순간 전기차인 줄 알았죠? 어 그러네요. 느낌이 네. 살짝 전기차 느낌 나지 않아요? 아이오닝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네요. 사실 요번 코나를 제작을 할 때 전기차로 먼저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기차는 아니지만. 아 시작이 전기차로 시작을 했나 봐요. 전기차로 모든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코나 N까지 다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의 최종 목표는 전기차인 거예요. 너무나 전기차스럽지만 아직 전기차는 아니에요. 이건 내연기관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때 그때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저 헤드라이트 저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아 요쪽 이제 범퍼 부분하고 요쪽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대칭되는 모습을 보이죠. 어 그러네요. 요런 스타일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사람들은 차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런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요즘 못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망이에요. 망, 폭망. 이제 요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 옆에 저 우락부락한 디자인하고 요쪽 헤드라이트를 싹 이 감싸는 모습을 중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존 요쪽 라인만 보면은 마치 우리 이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처럼 이 후드가 다 덮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요게 고급 차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요기 라인이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EV6에서 보던 그런 라인 있잖아요.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을 만들었고 치쿠면 요 라인을 굉장히 좀 섹시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디가 경계선이지? 어디가 이렇게 선이 불분명하지? 그냥 이 선과 이 굴곡이 이렇게 만남. 요기는 직각, 요기는 굴곡. 요런 차도 처음 보지 않았어요? 보통 굴곡이면 굴곡이고 완전 진한 선이면 선인데 이 진한 선들은 다 아반떼에서 보던 거잖아요. 요 굴곡에서는 요즘 나오는 이렇게 좀 고급 차들. 요런 거에서 또 보던 선들인데 이런 거에 조화를 굉장히 잘해놓은 모습 보여요. 근데 저는 저쪽에 있는 N라인이 더 예뻐 보이는데. 그쵸. 다른 저 N라인 같은 경우는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이게 멋있네. 코나는 20, 30대를 노래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전 연령대에요. 그러니까 20, 30대분들은 저 차를 많이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분들은 요런 그냥 기본형. 기본형 모델을 많이 고를 수도 있겠죠. 코피디님은 어떤 걸로 할 것 같아요? N으로 할 것 같아요?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N이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기도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쭉 한 줄로 이어진 이 테일 램프가 그 옛날 스타리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랜저랑 막내 동생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 이제 소형차들도 아 이제는 싸다고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이거 가격 올랐거든요. 이제 요급에 옵션 좀 넣잖아요. 3천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그리고 요 디자인도 워낙 이뻐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티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티볼리는 이런 거 없거든요. 아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어우 기본 정책인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요 동급에서 요게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진짜 가장 놀라운 게 트렁크 공간이 이제 723리터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모델들보다 트렁크가 확실히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 요 라이벌급도 있잖아요. 특히 전 또 티볼리 차주기 때문에 티볼리라든지 뭐 다른 차들을 보면 보통 500리터 때에요. 좁아요. 진짜 좁아요. 뭔가 물건은 싫다가도요. 몇 개만 싸우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확 늘어났으니까 가죽 차로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아마 그 트렁크도 지금 평평하게 지금 플랫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뒷좌석도... 네 맞아요. 이 풀플랫이 돼요. 사실 이 차 타고 캠핑은 안 가겠죠. 차 박은 안 하겠죠. 조금만 차 두고 차 박이 가능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이제. 그런데 대실 가능하잖아요. 편하게 앉아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거의 플랫 아닌가요? 어 거의 플랫하게 되겠네요. 생각보다 위천장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사실 저는 엄두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풀플랫이 되는 게 활용면에서 또 좋거든요. 왜냐? 이 차 타고 골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스키도 싣고 보드도 싣고 다 싣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플랫 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거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플랫 되게끔 또 시트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아 그리고 공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밑에 공간까지. 비밀의 수납 공간? 여기는 진짜 안 빼는 짐들 있잖아요. 하지만 차에는 싣고 다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에도 짐을 많이 실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진짜 동급 최강은 맞긴 하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 빤다고 또 빠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이 급에서 되게 넓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일단 이 뒷좌석 먼저 보면은 이 넓은 공간 보여요? 엄청 넓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벤치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보면 벤치 보이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넓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굴곡을 최대한 없앤 거죠. 실제로 봐도 굴곡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굴곡이 많잖아요. 오염방지에 취약하거든요. 사이사이 떼기는 거 알죠? 이런 걸 최대한 방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3명이서도 편안히 앉아갈 수 있게끔. 무릎 공간도 꽤 남는데요? 그래서 와 이 정도 소형차 크기면은 진짜 활용도 면에서나 그리고 진짜 왜 룰브레이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뭐 성능면, 공간면 이런 면에서 지금 나온 소형차 중에 얘가 1위로 앞서가지 않을까. 머리 공간은 어떤가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좀 안인키가 너무 작아서 이게 좀 비교가 어렵네요. 도시락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네요. 여기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도시락이 딱 들어있고요. 와 오피니 이거 계약했다고 그랬죠? 네. 어 이거 진짜 뒤에 사람 편안히 태울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많이 푹신거려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운전석 공간 있잖아요. 이쪽도 굉장히 넓어요. 이쪽 공간도 여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티볼리에 이 정도로 앉잖아요. 그럼 운전석에 우리 엄마가 앉아야 돼요. 아니면 못 앉아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이게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보면 두 개던데 이거 세 개가 있네. 저는 그냥 요급의 동승석 스위치 요거에 있는 게 더 신기해요. 워크인이 있는 거. 아 이거 내 차이도 없는 건데. 아 원터치네 원터치. 아 이거 설마 그 그랜저에서 봤던? 어 진짜.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이야. 우와. 아 이 코나도요. 그랜저랑 마찬가지로 이 차 안에서 이제 리빙 삶이라고 하죠. 리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요하에서 그냥 엄청난 공간과 생활을 하기도 편리한 이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위에 이제 썬루프까지 쫙 이렇게. 아 썬루프도 보니까 기존에 동급 차량이 보면 되게 작거든요. 네 맞아요. 뭐 파노라마는 아닌데 꽤 넓게 돼 있네요. 그 기존 그 소형들 보면 여기가 거의 그냥 그 쪽창이에요. 맞아요. 독방의 쪽창. 여기서 이렇게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는. 근데 지금은 탈출이 가능하죠. 이제. 일단 좋은 점은 이 핸들이 그랜저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요게 이제 모스 부흥은 그대로 나왔어요. 모스 부흥은 이렇게 이게 앞으로 상징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차들이 보면 차 안에서는 H자를 많이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현대라는 로고가 그렇게 눈에 안 띄네요. 네. 아예 안 띄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이 차는 현대차인 거 다 아니까. 그리고 전기차답게 이제 요런 태브릭 느낌 나는 요런 소재들을 많이 썼네. 요게 다 이제 친환경 소재거든요. 요게 12.3인치 두 개를 이어놓은 거예요. 요게 커브드로. 아 이제 요 화면이 작으면 옛날 차 같은 느낌 나잖아. 이제는. 요즘 차들은 화면이 되게 크거든요. 요기는 정말 광활하게 잘 만들어놨고 이것도 동급 대비 최대 사이즈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는 요런 물리 버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더 훨씬 편해요. 지문이 들뭇는다. 뭐 요런 장점이 있고요. 요쪽에 이제 거의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칼럼식 기어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또 그랜저에 있는 걸 가져다다네요. 네. 요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쪽 공간에 활용을 위해서예요. 요기가 이제는 수납 공간의 장을 만들어야겠다. 야 근데 수납 공간이 진짜 많네요. 요급에 통풍이랑 열선 시트 다 있어? 핸들 열선까지? 또 없는 옵션이 뭐지? 앰비언트도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아 이거 좀 어두울 때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요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랜드로버를 탈 때 디펜더 보면 여기에 충전 포트가 있어서 편했는데 그런 거 하나 좀 달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차도 이제 전기차로 먼저 디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TA로 업데이트가 다 돼요. 이 차 끌고 뭐 업데이트 하려고 저기 블루엔즈 찾아가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뭐 USB 꽂아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제네시스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어디냐? 여기선가 내 시야를 읽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졸고 있는지 전방 주시를 하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운전 습관을 어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그런 것까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 스마트 위 이거 차선 유지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잖아요. 내 티볼리는 진짜 갑자기 구형의 유물이 돼버렸네. 요번에 보여드린 건 코나 N이거든요. N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원톤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쁘네. 훨씬 더. 여러분들 이거는 호불호가 없이 N이 예뻐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N라인 이제 마크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휠 자체도 여기 N이라고 다 박혀 있잖아요. 휠 디자인 모양도 다르고요. 아 그리고 요쪽에 범퍼 부분도 모양이 다 달라요. 요쪽에 이제 요 아까 대칭되던 요쪽 범퍼 부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라인하고 요게 유광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래 디퓨저처럼 모양이 또 돼 있기도 해요. 아 요쪽은 진짜 이제 그림 모양이 들어갔네요. 확실하게. N라인이 확실히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코나 모델보다 훨씬 앞서긴 하네요. 요기도 이제 원톤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요쪽과 이제 차체 색깔이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고 확실히 다른 건 이 날개가 양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사실 요 뒤에 요런 날개가 있으면 살짝 좀 양카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나오는 N은 양카스럽지가 않고 더 멋있는 건요. 쭉 올라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 스포일러. 그런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만들어 놓는 거에 굉장히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야 요게 굴트 두 개를 달아놨네. 그것도 있고 지금 디퓨저도 되게 멋있게 좀 공격적으로 좀 디자인이 돼 있네요. 우리 20, 30대 분들은 N9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우락부락하고 예쁘고요. 와 요 N9 보다가 일반 코나 보잖아요. 뭐야 저거 갑자기? 무슨 등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코나는 N9이 진리는 것 같습니다. 아 N9은 요쪽에 이제 레드 포인트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 알칸트라 재질이네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몸이 움직이지 않게. 근데 요거는 코나 N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빠른 차는 아니고 정말 N 패키지 같은 차잖아요. 아 요 차는 좀 밟아야 될 것 같다. 네 요런데도 다 이제 레드 포인트를 줬어요. 핸들조차도 레드 포인트를 다 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코나를 만나봤는데 일단 가장 좀 주력이 될 것 같은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98마력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능면에서는 터보 가장 낮겠죠? 가격은 2537만원부터 3097만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까지 넣다 보면 3천만원이 좀 넘어가게 되는 금액. 그러니까 전작에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더 비싸요. 3천 한 100만원부터 3천 3백만원까지. 근데 하이브리드는 또 이제 옵션이나 또 이제 그 연비적인 측면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도 2분기에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호피디님의 또 코나 출구기 아주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 DRL 램프가 가장 잘 어울렸던 차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시승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포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